지난주일날 예배를 다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여섯 살 먹은 손녀가 문을 열고 살그머니 들어오더니 침대에 몸을 기대고 장난기가 흐르는 표정으로 저를 말끔히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죽어도 좀 뒤에 죽으세요? 야, 이 저식이 뭔 소리 하냐, 너? 갑자기? 갑자기?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도 죽을 것 아니에요. 죽어도 좀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도망치듯이 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런 소리를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알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을 적당히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세상에 나서 불과 대여섯 살이 되면 죽는다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비극인가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와 끊임없이 치루는 치열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다는 것은 죽음의 슬픔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야 하는 잔인한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항상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다 느끼고 삽니다. 그만큼 이 죽음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고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자 그 누이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러 날을 눈물 속에서 보내어야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숨을 거두는 자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할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왜 여기 계시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해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죽음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이 떨리는 전율을 가지고 분노하고 또한 대적합니다. 인류 최대의 원수죠. 하루에 교통사고로 30명 내지 40명씩 죽어나가는 우리나라의 횡편을 보아도 이 죽음의 횡포가 얼마나 처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뒤를 돌아볼 때의 죽음의 사신이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해서 한번 일을 저지르면 세계 여기저기에 끔찍스러운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랄드 라이틀링거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히틀러가 580여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때의 이야기를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숫자니까 총 가지고 죽일 수 없잖아요. 목을 매서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가스실을 만들어서 집단 학살을 했죠. 그 가스실에 발가벗긴 채로 들어간 수백 명이 한 번에 죽어나오는 장면을 그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읽어야지. 저도 여기에 무슨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아요. 잠시 후에 가스실에 들어간 유대인들은 가스가 새어나옴을 느끼고 서로 모여들면서 작은 창문이 달린 거대한 철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몸부림치게 된다. 철문 앞에서 그들은 서로 핥히고 치고 받으면서 결국은 끈적끈적한 피를 뿌리며 피라미트처럼 시체로 쌓이게 된다. 25분 후 전기펌프식의 배출기가 가스로 가득 찬 실내의 공기를 제거하면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고무장화와 가스마스크를 쓰고 호수를 손에 든 유대인 모범수들이 들어선다. 그들이 처음에 하는 일은 피와 오물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시체를 올가미와 갈고리로 떼어내어 금을 찾거나 독일인이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있는 이빨과 머리털을 뽑는 소름 끼치는 일이 시작된다. 그 일을 한 다음에 그 시체들은 들것이나 화차에 실려 용강로로 옮겨져 태워진 후 분쇄기로 들어가 아주 곱게 빠여서 재가 되어 함을 추력으로 솔라강 하류에 뿌려졌다. 죽음의 행포, 죽음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 처절함,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죽음의 행포로 인해서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울게 만들었어요. 35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무덤 앞에서 유족들과 그 유족을 찾아온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이 에다크루센이라고 하는 헬라오 이 말은 막연히 눈물을 흘렸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와락 눈물이 쏟아졌다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와락 눈물이 쏟아졌어요. 죽음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 자신마저도 눈물 없이는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시면서 주님의 감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33절과 38절에 두 마디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시의 심령에 통분이 여기셨다. 통분이 여기셨다. 그리고 민망이 여기셨다. 하는 두 말로 나옵니다. 38절에도 통분이 여기셨다는 말이 또 한 번 반복되고요. 이 통분이 여긴다는 말은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일까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죽음을 세상에 끌어들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는 봅니다. 인간을 처참하게 끌고 가는 죽음이라는 그 실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통분이 여기는 거요. 민망이 여긴다는 말은 죽음의 슬픔과 공포 아래서 학대받는 인간의 처지에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맛보시는 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빼앗기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고스런히 받아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일컬어서 민망이 여긴다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이 죽음에 공포와 슬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으로 분노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픈 감정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주님은 자기를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비록 눈물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지만 나는 부활이오 나는 생명이오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고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영역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없어진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느라.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여 부활이 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무력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서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무덤 앞에 서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히브리 저자가 웅변적으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다 같이 따라하세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마귀를 정복하고 그 죽음의 쇠사슬에 묶여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활이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그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금부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선정한 일곱 가지 이적기사가 있는데 그 일곱 개의 이적기사 가운데 마지막 것이요 가장 장엄하고 감동적인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의 서른여섯 가지 이적 가운데서 나사로의 부활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47절 이하를 집에 돌아가 보세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그들이 전해 들은 다음에 사내들은 공예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고 최종 합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을 죽음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기가 사망의 손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굴로된 무덤이었고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입구를 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왜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예수님이 세상의 부활이오 생명이 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다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같이 우리 해봐요. 나사로야 나오라. 기가 막히죠? 정말 우리가 상상력이 좀 풍풍부하다면 그 장면을 한 번 좀 그려보고 싶은데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컵으로 바닷물을 뜨는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 음후에 수위를 걸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수위를 풀어주라 주님이 명령하셨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오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림으로 자신이 부활이오 생명임을 실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세상 끝날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일어날 하늘의 별같이 무수한 성도들의 부활을 나사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부활은 선택된 모델이었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충족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제2의 나사로 사건 제3의 나사로 부활을 계속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오 생명이라는 것을 전하면 돼요. 이제 국민학교 갓 들어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린 아이의 눈에는 아버지가 천하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세고 제일 잘난 남자로 항상 비춰집니다. 이 애가 산을 가다가 조그마한 돌멩이를 보고 아버지 이거 들 수 있어요? 그래, 들 수 있지. 너 한번 들어봐. 그 애가 낑낑거리면서 들지만 못 들어올립니다. 아버지는 너보다는 힘이 있어. 아버지 힘 센 거 너 한번 보여줄까? 그리고는 그 바위를 들어가지고 멀리 확 던집니다. 그러면 애가 우와 하죠. 아버지가 힘이 세죠. 그런데 아버지가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산에 있는 돌을 다 들고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 던지면 와, 우리 아버지 힘 세다. 그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부활이오 생명인 것을 우리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무덤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은 자 다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사로 하나 일으킴으로써 주님은 부활이오 생명이심을 증거하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부활이오 생명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생명 속에 우리가 감추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바울이 이 복을 뭐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죠? 그러니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오 마르다는 멀리 있는 진리를 믿는 데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주여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진리 그때는 언젠지 몰라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때라고 믿으니까 부활하는 때니까 우리 오빠도 살아나겠죠? 그건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진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진리는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안 믿어줘요. 이것은 당장 적용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내 앞에 드러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고백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백적인 진리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은 틀림없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진리는 금방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장 죽은 자기 오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체험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알아들으시겠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와 일대일로 만나고 계세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마르다를 만나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먼 훗날의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장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주여 옳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믿음을 의탁했더라고 한다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가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벌써 자기가 체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이 쓸려나가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하게 됐을 것이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그의 마음을 고요히 감싸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벌써 마르다의 얼굴과 그의 말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난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마르다의 어두운 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믿음의 음지가 없습니까? 우리는 마르다처럼 멀리 있는 진리는 잘 믿어요. 천국 간다. 마지막 날 주님이 제림하신다. 그때는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 다 잘 믿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진리는 금방 믿으려 들지 않는 전른발의 믿음 우리 갖고 있어요. 교리적인 진리는 주저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잘해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퀘션을 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에 약한 부분들이요. 마르다가 우리가 더 유리합니까 우리가 더 유리합니까 마르다는 사람 되신 하나님 그분과 만났어요. 우리는 영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시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남의 일이 아니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매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 문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은혜를 못 받아요. 유익을 얻지 못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하고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하고 차이가 별로 있습니까? 믿음의 반응과 본능의 반응에 차이가 있느냐고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서 죽음을 놓고 어떤 반응을 합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 보면요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의식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의식에 끌려다니는 것이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유인이요.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슬픔을 당해도 자유인으로서 슬퍼해야 되고 죽음의 실체 앞에 공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자유인으로서 그 공포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끌려다녀요. 왜 그러냐? 마르다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실제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사도의 생활태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가 막힌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따라하실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큰소리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되새겨보세요. 바울의 생활은 매일 죽음과의 대결이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산다는 것 자체가 죽는 것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만 죽음입니까? 아니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지독한 죽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살고 싶지 아니할 정도로 이 세상을 살면서 시달리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이 말이 바로 내 마음에 그대로 와서 닿아요. 인생은 죽음과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죽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활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 번 죽고 끝나면 날마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죽음이라는 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묘하게 우리에게 이용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말은 내가 날마다 산다는 말이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 말은 내가 날마다 부활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매일 죽음의 위기를 당하지만 그때마다 부활이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우서 4장 8절 이하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현대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실감이 나요. 잘 기담아 들어보세요.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날마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는 말인데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의 짓눌리지만 움츠려 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적운이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시도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으며 나타나고 있으며 체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먼 훗날 내가 부활한다는 그런 먼 훗날의 진리를 믿는 것과 똑같이 지금 당장 날마다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 나에게 날마다 부활하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시도를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멋진 반응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부활이오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날마다 죽는 그 체험 속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부활이오 생명인데 너 다른 점이 뭐냐? 물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 같은 믿음 가지고는 이 세상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많은 날 부활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현실에서 죽고 다시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이오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절망에도 다시 소망을 갖고 남에게 남 앞에 죽는 남 앞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만나도 다시 털고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에 도를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도를 옮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옮겨도 돼요. 그러나 안 옮겨 주었어요. 옮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니까 해라고 안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그러나 돌은 옮겨야 돼요. 자기가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이 뭐예요? 불신앙 마르다처럼 따지는 신앙 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돌이에요? 이 돌이 가로막고 있는 이상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주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생명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식한 것입니까? 그 돌 빨리 옮기세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은 믿고 안 믿을 것은 안 믿는 골라잡는 신앙 입니까? 그 돌도 옮기세요.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그 세속적인 생각에 돌을 옮기세요. 그 돌을 옮길 때 주님이 드디어 내 심령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십니다. 그때 내 안에 다시 부활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아직도 슬픔에 짓눌려 가지고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돌을 옮기세요. 그리고 부활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들릴 거예요. 그 음성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죽을까 싶어서 항상 불안합니까? 병에 걸릴까 싶어서 항상 마음으로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의 노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노예생활 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떨고 있는지 잘 보세요. 믿음이 약합니까? 그 돌 빨리 옮기세요. 그러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공포가 사라집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체험되는 부활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체험되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 가운데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세요. 다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주님이시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던 주님이시요 그 주님이 가운데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될 때만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러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